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대기발령 조치와 또는 전보나 전직 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둘 다 이게 인사권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뭔가 잘못해서 증벌적 성격으로 징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인지 그 구별이 좀 애매할 때가 발생을 합니다. 그 경우에 대한 구별의 실익과 주의점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보나 전직 처분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소속 회사에 담당하는 업무를 변경한다거나 또는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형태를 전보 또는 전직 처분이라고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담당 업무의 변경을 전보 처분, 근무 장소의 변경을 전근 처분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이 전보든 전직이든 담당하던 업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다반사고 주로 징계로 많이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전보나 전직 처분이 징계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업무상 필요성의 요건과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요건 그리고 회사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쳤는지 등의 징계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 정당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 거죠. 하지만 유사하지만 좀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기발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기발령 조치라는 것은 회사의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또는 근로자가 뭔가 하자에 있는 어떤 의심이 있는 경우에 일단 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징계성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인사권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인지 그 구별이 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인사권으로 봐야 되는 것이겠고요. 따라서 이건 징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조치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만큼의 인사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만 그 대기발령도 또한 징계의 일환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전부나 전직처분과 그 다음에 대기발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전부나 전직처분은 확정적 처분인데 반해서 대기발령은 어떤 징계나 아니면 또 다른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확정적 처분인지 잠정적 처분인지에 대한 그 구별은 어느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그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 회사에서의 분위기나 지금까지 전부 전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나 대기발령의 경위 등등을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확정적 처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의 일환인 것이기 때문에 그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논하게 되는 것이겠고요. 그렇지 않고 대기발령과 같이 잠정적 처분이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기발령 이후에 따라오게 되는 후속처분, 후속처분 예를 들어서 대기발령 이후에 당연 면직이나 대기발령 이후에 징계 처분이나 등등이 따라오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은 징계 처분에 대한 정당성, 후속처분의 정당성을 가지고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분을 결부시켜 판단하게 됩니다. 대기발령 후에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 퇴직된다라는 지역규칙의 규정을 가지고 그 당연 퇴직 조치를 취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 번 우리가 관련 판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그 사이에 어떤 보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당연 퇴직 규정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당연 퇴직 규정은 그 당연 퇴직으로 인한 처분이 곧 해고의 정당성을 충족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정당성 여부가 갈리게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당연 퇴직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 정당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면서요 대기발령 기간 종료 후 당연 퇴직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에 따른 처분은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했느냐 여부로 판단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